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영 제한시설 지원에 시군 동참이 늘었습니다. 익산시는 1억 2천만 원을 들여 볼링장과 찜질방 등 170여 곳의 지원을 결정했고 임실과 순창군도 각각 2,600만 원과 900만 원을 투입해 스크린 골프장과 당구장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. 도는 전체 지원금 예산의 80%가량인 77억 원을 도내 시군에 지급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시설 한 곳당 7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.